어제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내일부터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주 부근을 지나서 남부지방을 관통하겠고, 일요일이 되면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밤까지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최고 200mm가량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이나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호우특보는 제주와 남해안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지역의 낮기온은 칠곡이 28도, 성주 27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역 영주의 낮기온은 30도까지 오릅니다. 대구와 경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호항과 경주는 낮기온이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태풍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겠는데요. 날이 부쩍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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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